네, D-15.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무리한 계획? No. No.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2주 정도 남겨놓고 제 기분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랑 같은 분 되게 많을 겁니다. 제가 한 한 달 해서 한 2주 정도까지 아침에 이제 학교 가자마자 계획표 짜고요. 점심에 수정하고요. 저녁에 또 수정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획표만 짜 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계획표만 짜고 공부도 안 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무리한 계획 절대 짜지 말아라. 왜? 시간표 공부하는 계획표 수정하는데 또 시간 걸려요. 견실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15일이면 2주 남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영어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 더 많은 게 일반적으로 맥시멈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능까지요. 두 문제 정도까지는 더 맞을 수는 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요. 선생님 제가 아니, 어법을요. 다 축하하면 느낌으로 푼 날이 많아갖고 찍을 때도 많고요. 찍을 때가 더 많아요? 어법 특강 들어보세요. 어법 10년 동안에 나왔던 육구 수동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해봐자 다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법은 맞습니다. 그럼 벌써 한 문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선생님 제가 예를 들면 1, 2등급 학생이 그러니까 1등급 목표야. 제가 핑탕 가운데가요. 맨날 툭 하면 틀려요. 일주일 내내 빡세게 봅니다. 맞출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냐. 우리한테는 이제 2주 정도면 제가 어디가 빵꾸났는지 알 거예요. 많이 틀리는 파트가. 아시잖아요. 2주 동안에 단어 빡세게 외웠다고 사실 점수가 안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약한 유형을 빡세게 공부하면 맞출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짜란 얘기예요. 내가 두 문제를 더 맞으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빵꾸난 게 있었지? 그걸 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 짜지 마시고요. 자, 이제 공부 얘기합시다. 15일 남았고요. 1, 2등급이 목표인 사람들 빈칸의 꽃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빈칸 가운데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요. 밑줄, 의미파악 왜? 이거는 중난도 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오답제거의 원리가 정답률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오답제거의 원리에 가운데 빈칸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 출제 이들을 모르니까. 근데 그럼 어려워요? 아니요. 기준을 낮는 겁니다. 제가 첫 줄 빈칸은 뭐지? 타이틀이다. 마지막 빈칸은 결론이다. 그럼 가운데 빈칸은 뭐게요? 모든 빈칸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가운데 빈칸은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주제를 찾은 거야. 위아래 관계를 알면 모든 오답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거 없이 기준 없이 문제를 못 내요.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입하기 위아래 관계가 추가된 게 가운데 빈칸입니다. 기준 잡는 연습해라.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이거 지금 내가 한 말 기억날 거야. 복습하면서 맞다.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었지.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나 근거로 오답을 지우는 거였지. 그래서 빈칸 가운데 중에 좌표 찍어드렸습니다. 1, 4, 5번 딱 세기만 해봅니다. 1번과 4번과 5번 맞다. 묶어놓고 푸는 거구나 영어는. 기준 잡아놓고 푸는 거다. 이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엑스레이의 밑줄 위 파악 다 하지 마시고 1, 3, 4번만 하세요. 딱 이 세 문제만 아, 맞다. 밑줄 위 파악이라고 하는 게 어, 그냥 무조건 어, 이건 어, 무디성으로 쫙 읽고 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구나. 반드시 공부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죠? 이제 다 거트로 말키에서 반복이니까 PDF 다운받으시고 맞죠? 그리고 3등급은 엑스레이 파트 그 다음에 꼭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 냅시다. 반드시 승리하러 달려갑시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